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더니 무자식이 되려 상팔자라더니 엄마! 엄마! 그럼 갔다 온 걸 갔다 왔다고 하지? 왔다 갔다고 하나? 어! 이번엔 좀 끝까지 잘 살아야 될 텐데 세수탱이 세수탱이! 이제 내 희망은 넣을 게 없어 비상사태에 의한 한시적 휴전이야 윤규진, 너 거기 안 서? 윤규진, 문 열어! 나 요꼬리 폭탄 끼고 살아 이 분이야, 알어? 아멘